드디어 히어로 리패키지 앨범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. 처음 처음보다 조금 더 강렬하고 세련된 노래 지금 들리는 거 같아요. 드디어 히어로 리패키지 앨범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. 드디어 히어로 리패키지 앨범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어요.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이번에 액세서리도 같이 할 거잖아요. 보면 다 예쁘다. 이런 액세서리. 그러니까 우리가 뮤비 이렇게 출연한 거를 판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나 혼자 쇼핑몰 하면 이런 것만 팔 거예요. 이큐리스 앨범. 난 이거 팔래. 이거는 그냥 편의점 가서 사서 찍으면 돼. 한 번 팔다가 잘 좀 많이 빠져서. 파이팅! 잘해봅시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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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